그 다음 중국의 큰 문제가 뭐냐면 쌍순환을 추구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시진핑 퇴적을 내세웠죠. 원래 뿌리는 시진핑 전에 왔어요. 배경은 해외에서는 GFC라고 불러요. 우리가 세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GFC라고 부르는데 2007년 2008년 이때 중국이 뭐를 생각을 하게 되냐면 세계 시장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경제체제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그건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저게 이제 방법을 잘못 택한 거죠. 망상은 뭐냐면 자급자족적 순환구조를 만들면 세계 경제에 영향을 덜 받지 않겠냐. 그럴 듯하게 보이는데 저게 망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했죠. 제가 2008년에 금융위기 덕쳤을 때 국내의 경제학자들이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한국은 무역의 전도가 심하기 때문에 세계 금융위기에서 직격탄을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주변에 주식 가격 떨어질 때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주식 사라고 막 권했어요. 왜 그러냐. 참고로 제가 엉탈해지면 학사가 경제학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가 체질이 투명한 경우에 세계 경제랑 같이 맞물려서 세계 경제가 예를 들어서 가격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올 때 같이 떨어지고 이게 제일 안정된 거예요. 세계 경제에 있어서 제일 매스가 큰 것, 규모가 큰 건 세계 시장 그 자체예요. 세계 경제. 그럼 세계 경제랑 밀접하게 결합을 해서 아까도 보셨잖아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역이 적자가나 그러면 환율이 상승해. 환율이 상승하면 인플레가 오지. 인플레가 오면 소비가 축소하고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죠. 그러면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니까 무역이 증대되죠. 그래서 무역 적자가 해소되죠. 이런 이런 로직 이게 이걸 이제. 레질리언트 하다 그래요. 경제가 이런 로직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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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으로 자기 조정하면서 반응하는 거. 이 레질리언스가 강하면. 경제 구조가 체질이 튼튼한 거죠. 튼튼하고 이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해외 글로벌 마켓의 시장 환경에 대해서 이게 감도가 좋게 실시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굉장히 안전해요. 오히려 혼자서 갈라파고스 가서 여기는 안전한 땅입니다. 이래봐야 소용없어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수면과 같이 올라갔다 같이 내려가는 게 제일 숨쉬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이 이 GFC. 그러니까 2007, 2008 세계 금융위기에서 가장 타격을 작게 본 나라로 꼽혀요. 경제학에서. 제가 그때 맞았던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죠. 그럼 세계 경제 위기가 세계 경제 위기에 타격을 덜 받아야겠어. 그러면 자급자적 경제 체제를 한 구석에 만들면 되겠어. 안에서는 자급자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망조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중국은 해외로부터 금융이 오고 해외로부터 투자가 오고 해외로부터 원료가 와요. 해외로부터 식량과 에너지가 와요. 밖에 파는 거는 중국 물건을 밖에 팔아서 그거 돌려내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경제야. 그러면 중국 저렇게 저 정도 한 십몇억 되면 딱 세계 시장 그 자체로 그냥 융합을 해버리는 게 제일 안전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뭐냐면 무역의존도가 높아지냐 낮아지냐랑 상관없이 시장 로직이 작동해서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아까 말한 제가 레질리언스 형용사로는 레질리언스 명사로는 그거를 높여주는 게 즉 시장 로직을 민감하게 반영해주는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그리고 정부가 건강한 재정정책 그러니까 금융정책 피스컬 폴리시 그러니까 모니터리 폴리시죠. 피스컬 모니터리 폴리시 금융정책을 쓸 수 있는 이자율을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게 하나가 재정정책이 있고 하나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모니터리가 있어요. 두 가지 정책이 있는데 재정정책은 효과가 커요. 이 모니터리 쪽은 효과가 작죠. 그래서 지금 미국의 이자율을 높이고 낮추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재정정책을 잘못 풀어가지고 국채를 270%를 짊어지고 있어. 일본처럼 이자율 1% 높이게 되면 국가가 지불해야 될 이자가 GDP의 2.7%가 발생해. 이러면 이 모니터리 폴리시 금융정책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잘못 펴놓아서 국가가 빚더미를 짊어지고 있으면 금융정책을 못 펴요. 그러면 경제를 스무드하게 만들어주질 못해요. 경제가 막 이렇게 울퍽질퍽 울퍽질퍽 이렇게 뛴다고요. 날이. 이게 스무드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스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가스 가격은 천천히 올라가. 또 가스 가격이 떨어졌는데 여긴 또 계속 올라가다가 천천히 떨어져. 그러면 가스 가격이 세계 시장에서 막 춤을 춰도 우리가 겪는 가스 가격은 어떤 뭐라 그럴까. 기대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요. 사이클을. 경제는 전부 예측 게임이거든요. 이걸 이제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해요. 기대심리 게임이에요. 뭐가 될 거다라고 기대치가 정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경제. 그게 최고의 경제입니다. 그래야 서로 간에 눈치 까면서 게임을 뛰니까. 그래야 이게 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계 경제로부터 타격을, 세계 경제에 널뛰기 위해 타격을 덜 받는 방법은 자급자적적인 어떤 또 하나의 구조를 이중화시켜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경제 체제 자체를 투명하게 만들고 그것이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저때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저거 시진핑이 저거를 더 강화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미 자기가 주석이 됐을 때 2013년에는 이제 뭐 그 정도 고속도로 지을 필요도 없고 중국이 또 이상하게 막 공중에 100m, 200m를 높이를 가로질르는 계곡을 가로질르는 이상한 하이브리지라고 하거든요. 고공교각. 전 세계 고공교각의 매년 한 7, 80%가 중국에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2022년에 착공된 혹은 기공된 고공교각이 100개가 있다. 그러면 80개 이상이 중국에서 일어나요. 고공교각이. 그러니까 그런 거 엄청 투자하고 그다음에 다 그냥 돈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뜯어먹는 거지. 이제 관시로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막 저기 뭐 고속철 막 놔서 그거 일조 팔 일조 육천억 달러 부실이 지금. 고속도로. 막 놓고 그 다 이 다 자급자적 경제 만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급자적 경제. 그러면서 그 쌍순환 그러면서 거기다 대고 중산층 키우고 뭐 다 번듯한 아파트 살게 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부동산 전부 부실화시켜 놓고. 그러니까 금융이 부실화 되죠. 저 쌍순환이 그 논리인데 그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 쌍순환 하려고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그 자원이나 뭐 밖으로 물건 내는 것도 좀 이렇게 자급자적적으로 좀 이런 그 타치를 해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일대일로로 이렇게 다 근거지 만들고 다 깔아두면 되겠네. 어 돈 가지고 질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일대일로도 쌍순환 자급자적의 개념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측면이 있어요. 사고 구조가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저걸 망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제 저기 아주 튼튼한 시장 경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결정한 게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던 해 1월달이거든요. 10월달 돌아갈 시간에 마지막 작품이에요. 그때 안정화 정책이에요. 그 정책의 이름이. 그때 박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말이야 정부가 주도해서 말이지 뭐 그 자급자력적인 거 많이 우리가 많이 키우자고. 이랬었으면 우리 지금. 거지 밥그릇 들고 다녀요. 그리고 만약에 전두환 대통령이 말이지 내가 인기가 없는데 말이야 그거 돈 좀 많이 찍어서 뿌려 돈 많이 찌려서 찍어서 뿌리고 말이야 뭐 정치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그랬다면 지금 거지 밥그릇 들고 다녀요. 전두환 대통령 때 무슨 짓을 했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독했냐면요. 제로 베이스 예산이라는 걸 했습니다. 야 얄전 없어 세입만큼만 써. 통화 증발 시키지 마. 살벌한 예산을 했어요 그때 그 어려울 때. 그러면서 체질이 딱 한 단계 올라서 한 두 단계 올라서 버렸지. 제로 베이스 예산은 제로. 그때 이름이니까 안정화 정책 그거를 그대로 바닥에 깔고 그 이후에 또 국가 예산도 제로 베이스 예산. 아 살벌한 겁니다. 그걸 기억해 두세요. 참 그런 것들을 누가 얘기를 안 해. 제로 베이스 예산 이거예요. 거둬들인 돈만큼만 써. 돈 찍어서 쓸 생각 말고. 그 소리예요. 세입만큼만 세출해. 산 그때 참 잘 간 겁니다. 자 이래서 중국이 이제 저렇게 죽을 자리에 가서 이제 가끔씩 발작을 하고 또 발작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또 내세워서 발작을 하는데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당당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개혁 개방의 모델이 원래 한국이에요. 그 같은 경우는 맨날 박 대통령 입에 달고 살았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히라치 일본 제철이 가서. 히라치지죠. 일립 일본이 아니라 거기서 제철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고맙네요. 잘 투자하시면 좋겠네요. 그런데 박태준 씨도 보내줄 거죠. 박태준 같은 사람도. 증수편이 그랬다는 거 아니야. 또 중국이 공업화 될 때 저희가 밑바탕 구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일본이 우리한테 금형을 가르쳐 줬듯이 우리가 중국한테 금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이제 금형이 플라스틱이라든지 유화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전자라든지 이거 기본이잖아요 금형이. 그다음에 지금도 소부장과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한테 뭐 수입 금지를 못 때리죠 그랬다가 자기들이 작살나니까. 또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사업 예를 들어 독일 뭐 독일 뭐 bmw 독일 뭐 폭스바겐 이런 거는 우리 현대차 이런 거 안 하죠. 왔다가 뭐 쟤들이 뭐라 그래가지고 우리 못 타지. 재미 못 봤죠 또 테슬라 이런 거 우리는 거기서 안 하죠 아이폰 저기 뭐죠 우리 그 저기 그 현대 저기 전기차 중국에서 많이 못 팔 거예요. 아이폰 같은 거 삼성전자 뭐 많이 못 팔죠 중국에서.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사업의 비중이 우리가 낮아요. 그리고 중국의 부품 혹은 중국의 공장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완제품 사업 독일의 폭스바겐 같은 게 저게 거의 대부분 그 중요 파트가 다 중국에서 만들어지죠. 또 테슬라도 그렇고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죠. 아이폰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기업들도 중국에서 많이 뭘 만드는 것 같아요. 이 비중도 우리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엔 차이나 디커플링이 쉬워. 시차와 구조조정의 고통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제3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벵글라데시에 무슨 방직 공장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그 벵글라데시 방직이나 경공업은 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많이 해줬죠. 우리도 돈 벌고. 그러니까 제3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들어설 때 그 건설에 참여하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이 제3국의 공업이 돌아가면 거기에 소부장도 수출하면 되죠. 우리는 한 3, 4년, 4, 5년 걸리면서 이게 많이 옮겨탈 텐데 지금 옮겨타는 과정이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계 경제는 불황인데다가 중국에서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물량. 가격은 높아져서 총액은 높겠지만 중국 그 완제품이 물량은 줄어들고. 중국에서 원하는 소부장이나 반도체 물량은 줄어들고 우린 그거 팔았었는데 그거 파는 게 우린 큰 그거였는데 그거는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 물량을 받아다가 써주는 제3국의. 그 프로듀서 생산자는 없고 아직 미약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붕 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거죠. 구조적으로. 이 위기가 있죠. 그런데 어차피 차이나 디커플링이 가고 중국 침체가 간다 그런다면 제3국의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그러면 그것도 결사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거기다 기업 짓고 공장 짓고 또 플랜트 팔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결사적으로 한 3, 4년 쫓아다니다 보면 이게 다시 살아서 다시 그 전보다 더 튼튼한 모습으로 살아 올라오죠. 그럼 그동안에 경상수지에서 마이너스 안 나고 버티면서 가면 된다 이거지. 무기도 팔고 못도 팔고 하면서. 원자력도 팔고. 그러면 공장 들어가게 되면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와중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은 우리랑 다른 관점이거든. 그래서 독일은 딱 중국에 지금 발목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은 이제 쫓아가는 거지. 쫓아가는 건 좋은데 제가 기겁을 한 게. 시시핑 앞에 앉아갖고 저는요. 저희 독일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차이나 디커플링이라는. 그런 사고방식에 반대합니다. 아이디어즈라 그러더라고 천만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싸움의 이름이 차이나 디커플링인데. 아이디어즈라고 사고방식이라고 격화시켜놓고 거기에 반대한다. 이야 완전히 그냥 거의 뭐 콜랑 벗고서 스트립쇼를 춰도만 시진핑 앞에서. 독일이 저 정도까지 망가져 있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직접. 코로나19 이후 최초 사방지도자고 시진핑 취임하자마자 바로 달려들어간 거고. 디커플링 정책 지지 안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목소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차이나 디커플링이란 사고방식을 믿지 않습니다. 네버 비즈니스는 좀 투명하게 잘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잘합니다. 기가 차가지고. 기가 차더라고요. 기가. 거기까지가 있냐. 어떻게 저기까지 망가져 있냐. 독일이. 여기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중국이 전용기를 세워두려면 승무원들까지 다 코로나 검사받고 일정 기간 격리돼야 된다.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비행기에서 안 내렸어요. 전용기를 세워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저 전용기가 한국으로 와 있었잖아요. 숄츠가 비즈니스 끝날 때까지. 한국에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비행기만 발레파킹하기 싫어. 발레파킹하면 그러니까 독일이 대통령의 권한이 없잖아. 대통령 데리고 와서 정상회담 이런 거. 뭔가 비슷하게 한번 잠깐 연출했지. 그러니까 발레파킹 기사가 대통령이야. 아 참나. 아휴. 저게 무슨. 독일 독일 막 간 거예요. 저러면 막 간 거예요. 중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 상태에서 고립, 침체, 쇠락으로 가요. 계속. 이게 중국이 안 망하는 이유가 디지털 감시체계, 디지털 레니니즘, 사회신용제도가 이미 너무 철저하게 완성돼 있고요. 중국이 아마 우리가 한 4, 50억 달러 쓰죠. 요 잠깐만요. 4, 5백억 달러 그 국방 예산을 한 3백억 달러 쓸 거예요. 이제 요새 우리가 한 5, 60조 쓰니까 요새 같으면 한 4백억 달러 정도 쓸 텐데. 중국이 우리 한 5배 이상 써요. 그러면은 5배 정도 써요. 그러면은 연 2,300억 달러인가 쟤들 그렇게 쓰거든요. 국방 예산. 근데 공안 감시 예산이 저거보다 커요. 중국이. 완전 눈부럽뜨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 나오지 마 하고 락킹을 해두면 꼼짝도 못하는 거 그거 어기게 되면 착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애들이라도 좀 날뛸 수 있어야 되는데 젊은 애들 젊은 세대 청소년을 완전히 홍의병 핑크로 세뇌를 시켜놨잖아. 우리 대중화 민족 우리 중화 제국 대국 굴기 이걸로 완전히 세뇌가 돼갖고. 웃기게 돼 있죠 나치 유겐트같이 나치 청소년단같이. 그러니까 저기는 고립침체 쇠락을 가면서 가끔씩 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2, 30년 그럴 겁니다. 그리고 중국인만큼 근면하고 또 잘 일해주는데도 드물어요. 인도 뭐 인도네이지아 뭐 저는 중국인만큼 그렇게 근면하고 그리고 머리 돌아가고 잘 손발 맞춰주는. 그래서 저거는 그렇게 막 뭐 뭐 뭐 뭐 뭐 몇 달 만에 막 압니다. 중국이 다 빠개집니다. 저는 그런 말은 압니다. 코로나 격리는 이 중국의 사회 통제 시스템의 힘을 확인하고 국민들한테 주민한테 국민도 아니죠. 주민한테 야 국가라는 게 이런 거야 너 까불지 마라고 그걸 각인하는 그런 종류의 프로젝트예요. 지금 다 이 머리에다가 다 낙인을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뇌세포에. 아 나 까불당한 죽는구나. 반항하면 죽지. 이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낙인을 찍고 있는 거예요. 뇌세포에다가. 자 이런 상태니까 그럼 우리 북한 자유화 못하겠네.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이 약해지고 있거든요 자꾸.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와요. 언젠가는 와요 저게. 어떤 형태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을 키워가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전략은 뭐냐. 아까 기본적으로 자유공화국의 핵사건을 키우는 거죠. 아까 저 핵사건 저 꼭지점들이 제일 위에 있는 게 캐노피.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왼쪽이 정당정치. 그 아래가 기업가정신. 맨 아래 있는 게 종교신앙.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해서 오른쪽에 학문 및 지식. 그 다음에 캐노피에 거의 이르러가지고 시민참여. 저 육각형 키우는 거. 핵사건이라는 건 육각형이거든요. 그래서 양육. 육각형을 키운다. 한자로 써볼게요. 한문으로. 저런 한문 중국 애들은 못 써요. 무식해서. 그러니까 저 번자체도 못 쓰고. 저 번자체를 써야 한문의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논리를 알잖아요. 좋다. 호. 그러면 아 여성이 자녀를 어린아이를 자기의 아이를 안고 기쁨에 넘치는 모습이다. 남자다. 남자다. 그러면 밭에서 힘 가는 사람. 힘쓰는 존재. 이런 원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해와 달. 박쥐. 그래서 밝을 명.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저거는 저는 중국식이 아니에요. 저는 고전 한문입니다. 고전 한문은 이미 중국은 버렸어요. 모택독 때. 간차체 만들면서. 그래서 자유공화국의 핵사건을 키우는 거. 양육이죠. 한미동맹 및 미국 핵우산을 튼튼히 하는 거. 그게 맹미죠.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마지막이죠. 용일입니다. 일본을 활용해서 반중전선에 확실히 세워야 됩니다. 일본 우리가 관리 안 해서 나중에 이상하게 삐지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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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처럼까지 저렇게 이상한 짓은 안 해도 상당히 이상한 짓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용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에 일본을 어떻게 써먹을 거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될 거냐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독일에 비하면 일본은 착한 편이에요. 숄즈에 비하면 기시자는 착합니다. 최소한 일본은 대량학살 공장은 안 지었죠. 시간당 우리 대량학살 프로세스는 시간당 500명을 처리합니다. 뭐 이런 건 안 했잖아요. 아우슈비츠는. 독일의 지금 문제는 뭐예요. 숄즈는요. 독일 애들 노는 꼴 보면 슈레더나. 그 다음에 메르켈 지금 숄즈 노는 꼴 보면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일본은 원한은 아니야. 한은 좀 있는데 저거 빠개버려야지 라고 해서 적극적인 무슨 그런 장난질은 안 쳐요. 일본은. 그 대신에 갈라파고스로 스스로 가둬져 있어요. 벽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벽을 쳐놨으니까 인간의 정신과 영혼은 무한한 건데 벽 때문에 가둬져 있으니까 그 정신과 영혼이 얕고 불투명해요.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심오한 원한도 아니고 좀 얕고 불투명해. 그래서 저는 일본은 우리가 그 일본의 특유한 정신과 영혼의 한계를 이렇게 보면서 우길기 같은 건 따지지도 마라. 뭐 관함식의 우길기에 가서 우리 해군이 이걸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아니 우길기는요. 아니 우리가 따질 그게 없어 자격이. 왜냐. 우길기가 만약에 전범의 상징이었으면 미국 메가도가 못 쓰게 했어요. 거기서 쓰게 한 거 아니야. 오나가 쓰게 했는데 왜 우리가 따지냐고. 난 참 이상해. 저기 전통이 전통시대 때부터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치 처십자 원장 있잖아요. 그런데 처십자 마크는 지금도 써요. 독일에서 많이 써요. 그건 단속 안 해. 나치 마크 하켄크로스는 단속을 하는데 처십자 마크는 단속을 안 해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거 나치 처십자 원장할 때 쓰는 건데 아니더라고요. 그건 그냥 전통 로고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독일이 나치가 광범위하게 썼지만 철십자 마크를. 우길기도 그런 거거든. 전통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를 일제가 광범위하게 썼죠. 그리고 일제의 주요 핵심 전력이 해군이니까 해군 전력이 있었나 이런 군사에 대해서 저걸 많이 썼죠. 그런데 뿌리는 전통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일제의 범죄를 상징하는 상징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에 대한 권위 있는 판정은 누가 하냐. 맥아더 사령부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서서요. 나 참 이해가 안 가. 우리는 보다 근본적인 걸 가지고 일본을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 보다 근본적인 거 제가 보면 이제 일본의 정신인데 이게 서기 700년 700년 700 뭐 5년인가 6년쯤 될 거예요. 일본이 이거 일본 서기를 만들잖아요. 이러면 일본 서기란 게 결국 뭐냐면 일본의 전통신앙 특히 조몽 쪽에서 온 전통신앙이에요. 저게 조몽신앙이거든. 태양순배 이런 거 전통신앙에 기반한 신정일치 국가체제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신정일치도 신관이 왕이다가 아니라 신이 왕이다예요. 이게 다른 신정일치랑 다릅니다. 다른 데는 최고신관이 왕인데 여기는 신이 왕이야.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냐. 1946년 1월 1일 맥아더가 강요해서 텐노가 인간 선언을 하잖아. 디클레너레이션 오브 휴마니티인가 뭐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우리 텐노는 신이 아니다. 인간인데 일본 국민이 잘 되길 바라고 일본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인간의 가문일 뿐이다. 그거 듣고 자살한 사람이 수백 명 이상 돼요. 왜 인간이라고 말하시냐 이거야. 당신께서는 신적 존재이신데 집에다가 제사장 같은 거 조그맣게 차려놓고 아침에 이거 하고 나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잘 갔다 왔습니다. 이거 하고 이게 신통 아니야. 이게. 여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게. 어. 뭐 무슨. 까. 라고 larger 뭐라고 말하 사람wise 어unya. 해. 해.